길거리에서 왜 반말을 하냐며 시위가 붙은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. 50살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대전중구은행동에서 전날 자신의 지인과 시비가 붙었던 피해자 46살 B 씨에게 반말로 시비를 걸다 가지고 있던 흉기로 B 씨를 찔러 전치 14주의 상의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검찰은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.